오늘은 시편 101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 일컬어집니다 다윗이 썼다 다윗 이 표제어에 걸맞게 본문은 분류를 하는데 제왕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정시라고도 말합니다 신정시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그 주제로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정시라고 읽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한 단계 또 다른 측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통치 대리자인 인간왕의 통치자세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자세를 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때 아마도 다윗의 통치왕 원년 초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을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쓰였던 오늘 시편의 이 말씀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라 아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렇게 하면 손포함에 시작하고 있죠 이어 하나님의 신정통치 대리자로서 완전한 길에서 행할 것임을 천명하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해 주실 것을 임재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찬양한 것에는 다 까닭이 있어서라는 것이죠 까닭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통치원리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원리에 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원리를 자신의 통치원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통치의 대리자로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 사실 10편에 101편에 딱 주제를 선포한다면 그 단어로 표현한다면 완전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한 이 다윗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두 번째 부분에 그려지고 있는데 3절 상반절, 4절 상반절 그리고 5절 상반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4절 상반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리고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악과 악인을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악과 악인을 멀리하겠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 신정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갈 때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그 관리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험담과 또 교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배제하고 충성된 인물들 그 의로운 자들을 등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도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하락하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 깨끗한 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내겠다라고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적용하고 또 깨닫는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한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한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완전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흠 없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브레임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는 퍼펙트 이런 표현들을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NIV 성경에는 흠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을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 없는 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 번역본들 중에 대표적으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101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흠 없이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흠 없이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흠 없이 완벽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그 당시 살아가는 다인만의 다짐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 10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인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2023년 10월을 살아내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늘 삶을 점검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직 흠 없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흠 없는 자로 살아내겠노라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옥사님 옥사님 어떻게 흠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흠 없는 삶을 살아내길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다짐한 흠 없이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내용과 함께 부합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우리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흠 없는 살아내길 분명히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히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완전한 길 즉 흠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성령님의 도심으로 흠 없는 자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완전한 길 즉 흠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견디셨는데 나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흠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묻고 되묻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흠 없이 완벽한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또 넘어져도 일어나 흠 없는 자의 삶을 추구하며 완전한 길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기예요? 욕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아멘이시죠? 뭐 욕이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 엘리아는 뭐 위대한 사람이었나요? 위대한 사람이었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뚜벅뚜벅 믿음길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외부의 악과 내부의 악을 인식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절말씀입니다 우리 사절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 말씀에는 다윗의 내면 속에 악이 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물리치겠다라는 이 고백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비참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악을 잘 보아 그들을 경계하며 멀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악까지 경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보지만요 목사니까 말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부분도 보지만 다윗은 내적인 부분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까지 경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악을 잘 보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 내면의 악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나 허다하죠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틀포를 보지 못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남만 보고 자신은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을 떠올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누가요?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 모습들 세리와 죄인들의 그 행태 그리고 그 모습들을 따르는 그 행실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외적인 행실을 바르게 했다라고 바리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뒷구절 18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18장 12절 시작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요 외적인 부분은 완벽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리세인이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면에 있는 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바리세인들은 외부의 악은 제거했을지는 몰라도 내부의 악을 제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새벽의 생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이세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그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악을 바라보지 내부적으로 그 내면의 이면에 있는 악을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이세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부분도 바라보지만 내부의 악까지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제거하겠다 제거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이다 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다이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할 것은 다이세처럼 외부의 악과 내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 지십시오 솔직해 지십시오 그래서 외부의 악만을 주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의 악도 주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소유하고 계셔서 정말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내면을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는 겁니다 그렇게 닦고 닦고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무단히 살아내게 되실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원 4장 24절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잠원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맨 마음도 지키시고요 마음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도 선한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인생길 멋지게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 강성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품고 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연약하지만 우리 외부의 악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악도 함께 주시하며 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끌려가고 핍박박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중동의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민족 국류를 여겨 주십시오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되게 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10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을 흠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흠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다스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외부의 악도 하나님 제거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내부의 악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금과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전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주여 극류를 여겨오 주옵소서 우크라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중동의 화약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묻고 여러가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둠의 거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과 기금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면주권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흥렬함을 여겨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다시금 든든히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101편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악을 경계하면서도 내부의 악을 경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군으로 힘들어하는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중동 땅에 또 하나님 저 구라인의 땅에 주께서 주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하옵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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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풍률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